안녕하세요.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화연구소의 이주희 연구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360도 파노라마 사진의 이해와 실습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PTGUI라는 프로그램으로 파노라마 이미지를 스티칭하는 방법을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완성된 파노라마 이미지를 가지고 마르시파노라는 VR 투어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VR 콘텐츠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시파노는 별도의 다운로드나 설치 없이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파노라마를 360도 뷰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입니다. 마르시파노는 뷰어 기능뿐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투어 콘텐츠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무엇보다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르시파노.net으로 접속을 해주세요. 일단 모든 텍스트가 영어로 되어 있죠? 한국어 지원을 하지 않지만 사용법이 정말 간단해서 활용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공격적으로 제작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상단에 있는 데모 탭을 한번 클릭해주세요. 이 데모에는 마르시파노에서 예시로 올려놓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가장 상단에 있는 심플 투어는 마르시파노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구성한 콘텐츠입니다. Try Demo를 눌러서 체험해볼 수 있어요. 아래는 기본 버전을 변형해서 만든 응용 예시들입니다. 코드 기반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스를 활용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VR 투어를 만들어 볼게요. 마르시파노 툴을 클릭해주세요. 안내창에 Star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파노라마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드래그 앤 드랍 또는 셀렉트 파일스를 통해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는 구형 또는 큐브형 파노라마여야 하고, 가로 세로 비가 2대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져야 합니다. 큐브 형태의 파노라마는 파일 이름에 특정한 서픽스를 포함해야 하고요. JPEG 또는 TIFF 포맷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파노라마 이미지의 최대 사이즈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파일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미지 업로드를 시도할 때 오류가 생깁니다. 정상적으로 이미지를 불러왔다면, 좌측에 업로드가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 옵션과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타이틀이라고 쓰인 부분은 수정이 가능한 제목 영역입니다. 원하는 타이틀로 입력해주시면, 나중에 완성된 결과물을 웹사이트로 열었을 때, 사이트의 제목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아래 세팅, 설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드래그와 QtVR은 화면이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드래그는 마우스로 잡아서 끄는 방식이고, QtVR, QuickTimeVR은 마우스 커서가 이동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방식입니다. Auto Rotate는 자동 화면 회전을 온오프할 수 있는 설정입니다. 그 아래는 로드한 파노라마 이미지의 리스트가 있고요. 파일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순서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기능도 설명드릴게요. 종 모양은 알림입니다. 업로드가 완료되거나 특정 오류가 생겼을 때의 알림 메시지를 볼 수 있는 탭입니다. Export, 내보내기는 완성된 파노라마 콘텐츠를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고, 클릭하면 압축 파일이 생성되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 버튼은 도음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르지파노의 핵심 기능인 HotSpot을 소개하겠습니다. HotSpot은 특정 지점을 표시하는 기능인데요. Info HotSpot은 제목과 설명을 입력해서 원하는 대상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입력된 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저는 향연사 마당에서 보이는 향연사 본 건물 위에 이렇게 표시해보겠습니다. 이 기능의 아쉬운 점은 텍스트에 URL 등을 입력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가능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링크 HotSpot입니다. 다른 장면, 즉 다른 사진으로 이동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동할 장면의 이름이 나타나고, 클릭하면 해당 화면의 첫 화면, 이니셜 뷰가 보여집니다. 저는 향연사 내부로 들어가는 문에 HotSpot을 올려보았어요. 탈기 씬을 선택하고 작게 뜨는 메뉴를 통해 해당 화면으로 즉시 이동하거나, 화살표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고, HotSpot 삭제와 씬 수정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Set Initial 뷰는 해당 장면의 첫 화면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움직여서 원하는 뷰로 두고 Set Initial 뷰 버튼을 누르면 첫 화면으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요한 기능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간단한 기능들이지만 잘 활용한다면 이것만으로도 그럴듯한 가상현실 투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컨텐츠를 Export,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운받고, 웹브라우저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Export를 클릭하고 압축 파일을 저장해주세요.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해제하면 여러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HTML 파일을 열면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방금 만든 VR 투어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앱 파일 스폴더를 서버에 올려야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세한 방법은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챕터 9의 2강에서 다루는 디지털 파빌리온 제작 실습 1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완성된 VR 투어를 열어서 확인해볼까요? 서버에 올라간 파일들은 고유한 URL을 가지게 됩니다. 이 주소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방금 만든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르지파노의 사용법을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고 나만의 VR을 만들어 공유해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